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7학년도 수능 나영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두 집합 A랑 B가 있고요. 아, 이거 너무 쉽게 나왔네요. N 나왔으니까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거고 A 합집합 B의 값을 찾으라고 돼 있죠. 얘 기호 뜬 뭐예요? 합집합의 기호고요. A랑 B의 원소를 다 쓰라는 거잖아? 못 빼고.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쓰고 다 쓰라는 소리가 되겠네요. 얘 금방 푸시면 되겠죠. A 합집합 B는 1, 2, 3, 4, 5, 6, 8, 10 이런 식이 되겠네요. 다 썼잖아요. 1, 2, 3, 4, 5, 6, 8, 10. 2, 4는 아까 썼고요. 됐습니까? 우리 얘 원소의 개수만 이제 세시면 되는 거죠. 문제에서 N,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시켰으니까요. 그럼 여러분 이거 셀 수 있죠? 1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. 정답은 8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. 진짜 기본 문제니까요. 훈련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정답은 8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